안녕하세요 저희는 어라이즈 콜라보팀입니다 콜라보팀에는 저희 걸즈업과 저희 스코패스 반주단이 같이 콜라보하는 무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곡은 두 곡이고요 하나는 프라이빗 워즈 그리고 하나는 쇼킹파티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라이즈가 두 곡밖에 없죠? 없죠 그래도 라이브감을 좀 살리기 위해서 반주를 한번 라이브로 해봤을 시도를 해봤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완전 신나요 엄청 신나요 같이 뛰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없는 안무를 이렇게 창작을 뛰어 만들었어요 장난 아닙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여기 악기 세셜도 너무 멋있어서 저희가 너무 신나가지고 더 열심히 뛸 거니까 같이 함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따뜻해서도 시청자 그 노래에 적절한 노래까지 조심히 걸어와서 참가능 히히 히면 시청자 그 노래에 적절한 노래가 그럼 이번 계약에 적절한 노래가 구원하지 마세요 선을asz갑니다 만isc Tin quel 잉공 brakes I don't care would the space I wish Iorders 한 가지réal 때 I wish I sank 저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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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